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골로세서 제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4쪽경에 있는 골로세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종을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맘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부장로교회 TV에 새벽기도의 영상이라든지 또 매일 성경 퀴즈의 해설 영상을 보시고자 스마트폰을 켜셨을 때 종종 DIY로 시작하는 제목을 가진 다른 영상들이 옆에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탕수육을 가지고서 찍먹 부먹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오늘은 DIY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DIY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다음 문장의 앞글자만을 딴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Do it yourself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해보세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요 전문가를 부르지 마시고 한번 당신이 혼자 한번 해보십시오 비전문가인 당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곳 서북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보는 DIY 영상은요 전기 관련 영상입니다 혼자서 멀티 플러그 콘셉트 만들기 또 혼자서 LED 교체해보기 또 CCTV 달아보기 등등이죠 그래서 우리 김경자 권사님 때에 가서 형광등을 LED 등으로 한번 바꿔드렸을 때 아니 목사님은 이런 걸 언제 배우셨대요? 라고 신기한 듯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에서 목사 과정 중에 전기기술 과정도 있냐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아니요 권사님 저도 영상 찾아보면서 새롭게 하나 둘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이 바로 DIY 제목으로 시작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면에 나온 그림 두 점을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이정희 권사님께서 어제 우리 교인 단체 카톡에 올리신 그림입니다 JHLE 2022년 서명도 보입니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2022년도 올해 새롭게 그린 그림들임을 우린 서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이 그림들을 저희 둘째 녀석 명윤이에게 보여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녀석이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치의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권사님이 그린 그림 맞아요? 우와 멋져! 하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봐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직접 그린 거야 넌 못 그리지? 정말 멋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작품을 보실 때 똑같이 감탄하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자 그런데 제가 DIY 해보겠다고 우리 권사님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본다면 좋은 작품이 당장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DIY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이 두 작품을 통해 그림 작가 우리 권사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저는 제 그림 속에 담아내지 못할 겁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가득한 붓떠치는 쉽게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엔 전문가와 초보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음악을 취미로 할 때와 음대에 들어가 정식으로 배울 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정말 쉬워 보이는데 라고 했던 것도 꼭 알아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해봐도 실패하고 많은 작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농사나 지어볼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꼭 말하곤 합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설교 서두에 DIY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실은 오늘 골로세서를 쓴 편지를 쓴 이 바울도 골로세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DIY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보금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금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부탁한 것이 여기 23절이 나옵니다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리고 골로세 교회 성도들이 들은 그 보금의 소망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닷을 바닷속으로 내려놓으면 그 배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세 성도들도 자신들만의 그 닷을 그들이 들은 보금이 가져다주는 소망과 믿음 위에다가 내려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거센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렸던 세상의 온갖 유혹들에 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 바울은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사랑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메색 사건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영광이 가득한지를 풍성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기에 바울은 자기가 품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런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나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 신비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동시에 전하며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바울도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DIY, do it yourself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새롭게 만났고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실 때 그때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지요 그러니 성자 예수님은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만물의 머리요 세상 만물의 근원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쩌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빌립,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빌립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바울과 바울은 똑같은 의미의 고백을 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께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해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내 말이 좀 거시게 하면 예수님하고 동기동창 할게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알고 있으니 나한테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농담반, 진담반 우리가 말하자면 성자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동기동창이시죠 한 분은 성부여, 또 한 분은 성자이지만 두 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빼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한 분이 세 분 되며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신비함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 만난 낯선 이들과 조금 친해지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나이입니다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어서 언쟁이 생겼을 때에도 꼭 하는 말이 있죠 너 몇 살인데? 내가 너 형인데 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대드는데 나이, 학번, 군번 등으로 만들어지는 서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합니다 서열로만 보면 성사미 하나님이 온 세상의 넘버원이시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열 공동 넘버원이시니 온 세상 인류와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서열 넘버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왕이시나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온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고 창조자이신 성사미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사미 하나님은 이 계급 구조를, 서열 구조를 깨트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땅, 이 세상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 떠났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지으며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가던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통해 그들과 화해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온 우주 세계 넘버원 또 최고의 권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치시고 죽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한무라비 법전이 나온 것처럼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인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해도 누가 이를 지나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온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아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20절, 22절의 공통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장이 정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과 행동, 그 가르침과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골로세, 빌립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들었고 그들이 그 비밀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듣고 깨달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의 여러분은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신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건 내 거 아니라고 나같이 문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손사례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라고 바울은 23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는 우리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간단한 작업은 쉽게 안 배우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권사님이 그리신 것 같은 작품들을 제가 그려내려면 수십 년의 연수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제일 유리한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웃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그들을 손잡아주고 싶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골로석교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을 내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의 속삭임을 견디어낼 믿음이 분명 요청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육에서 과도하게 들어간 힘을 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놓는데 우리들은 전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CF, 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업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 기획 기획